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 리얼미터의 여론조사기관이 발표하는 조사여론 사이에 너무나 큰 격차가 있습니다. 한쪽은 체감여론, 하나는 조사여론. 체감여론과 조사여론의 격차 원인을 오늘 한번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광급여론조사의 조작의혹 근거가 있는가? 지난 5월 17일자 중앙일보 기사 민주 한국 지지율 차이 13.1포인트 응답 53% 문재인 찍은 사람에 의해서 그 단서가 밝혀졌습니다. 2019년 5월 16일에 발표된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경우는 전체 응답자 1,502명 가운데서 무려 53.3%인 800명이 2017년도에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를 찍었다고 응답했습니다. 리얼미터는 매주 정치여론조사를 하면서 지난 대선에서 어떤 후보에게 투표했는지를 참고용으로 함께 조사합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두면 그동안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가 상당히 우호적으로 현 집권청에 적용되어 오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차근차근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표본집단 1,502개 동의명 가운데서 다수가 문재인 대통령의 우호직인 표본집단을 구성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여론조사를 하니까 당연히 40% 대 50%가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공평하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를 하지 않는 사람까지 공정하게 포함되면 10포인트, 20포인트 혹은 20포인트 이상 정도 현재의 지지도가 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문재인 후보의 대선 득표율은 전체 유권자의 31.7%였습니다. 여론조사에서는 1,502명에 31.7%인 475명의 응답을 채집하는 것이 올바르고 정의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리얼미터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문 후보 응답자의 무려 325개 21.7%나 더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니까 475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475명에다 325명을 더해버렸습니다. 대신 문 후보 비특보자의 응답은 1,027개에서 702개로 줄여버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기간은 문재인 대선 지지자는 325명을 더하고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325명을 빼버린 셈입니다. 결과적으로 전체 표본집단의 1,502명 가운데서 문재인의 우호적인 인물을 650명 정도 더 추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거죠. 43.27%의 우호적인 표본을 더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한 거죠. 이 650명이란 것이 얼마나 큰 거 아니까 1,502명의 표본집단 가운데서 43.2%를 더 차지하는 그렇게 많은 수를 더 포함시킨 다음에 여론조사를 실시하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40%대 후반이나 50%대가 나오는 겁니다. 리얼미터가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명백한 것은 이런 식의 여론조사 결과에는 왜곡이라는 것이죠. 우호적인 집단을 43.25%나 더한 다음에 여론조사를 실시하면 이것은 당연히 왜곡된 그것도 엄청나게 왜곡된 조작도 그냥 조작이 아니라 거대한 조작으로 부를 수 있을 정도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리얼미터의 표본집단이 왜곡되지 않았다면 정확한 문재인 지지도는 얼마나 될까? 문 대통령 지지율은 최대 21.7%에서 최소 11.3% 정도 왜곡됐습니다. 그러니까 48.9%에서 리얼미터의 조사치에서 최대 21.7% 왜곡치를 빼버리면 순수한 것은 27.2%가 진짜 문 대통령 지지도가 되는 것이죠. 표본집단의 왜곡으로 인해가지고 여론조사 결과가 거대하게 왜곡되거나 조작된 경우에 해당하는 겁니다. 만약 새로 추가된 325명의 문재인 후보 투표자가 전원 대통령 국정 지지로 응답하고 응답계가 없어진 325명의 문 후보 비투표자가 전원 국정 거부를 응답했다고 가정하면 문 대통령 지지율은 정확하게 27.2%밖에 안 되고 무려 21.7%나 부풀려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만일 그것이 크다고 이렇게 하면 그 절반만의 효과를 본다고 하더라도 11.3% 정도의 국정 지지도 부풀리기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당시에 48.9%의 문 대통령 지지율은 11.3%를 빼면 37.6%로 내려앉게 됩니다. 여론조사 기관을 가지고 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몰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알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론조사가 언제든지 발주자의 입맛에 맞게 조작될 가능성이 있구나라는 점을 시사하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중앙일보의 보도였습니다. 이것은 전문가의 취급윤리에 비춰볼 때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한 여론조사는 표본조사를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표본 구성을 특정 정당이나 특정 인물을 선호하는 사람들을 잔뜩 표본 집단에 포함시키고 반대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인물을 선호하지 않는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채 여론조사를 실시하게 되면 그 여론은 크게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왜곡된 표본을 뻔히 알면서도 이런 잘못된 표본조사를 계속하고 있는 여론조사 기관이나 또 이런 사실을 저게 아닌데 체감 여론과 조사 여론 사이에게 너무 격차가 큰데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그 원인을 규명하기보다도 그냥 관급, 나라에서 공급한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가지고 온 신문과 온 방송이 돼서 특별한 것도 그것도 참 간접적으로 보면은 여론을 조작하는 데 일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옹호하는 사람들 지나치게 많이 포함시켜서 여론조사를 실시한 리얼미타의 여론조사 결과는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건 간에 여론조사를 곡해하고 있다, 왜곡하고 있다, 더 심하게는 조작하고 있다, 이런 비난이나 이런 의혹이나 이런 공세로부터 자유롭기가 무척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여론을 호도하거나, 왜곡하거나, 조작하거나 하는 부분들은 정말 불법적인 행위에 속합니다. 따라서 조속한 시간 내에 정말 정확한 그런 그리고 건강한, 근실한, 양심적인 그런 여론조사가 실시되어서 국민들이 정말 실상을 제대로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